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수많은 존재에 대한 가치들을 인정하며 살아오고 있지만 사실 가치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선 수많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교류들이 오고 가는 현대사회에서 매번 가치를 입증하기란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종의 매개체를 이용하기로 했죠. 여기에는 물건의 산술적 가치를 결정하는 화폐와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나타내는 신분증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매개체들은 철저한 도용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통해 저마다의 가치를 보존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신뢰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가치를 만들고 고유한 존재로서 의미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상 모든 것들이 신뢰라는 가치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들이 추구하는 사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치를 만들고 신뢰를 이어줍니다. 한국조폐공사